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식물 농사를 키우려고 하면 병충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병충해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병충해하고 미생물들의 관계, 미생물들이 병충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전문 농사인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농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병충해가 도대체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병충해가 어떤 게 있다는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되죠. 저도 그 정보들을 쭉 찾다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병충해 정보가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우선 그걸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농사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농사로 검색을 하면 농사로라는 인터넷 사이트는 농촌지능청, 국가기관입니다. 농촌지능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처럼 도시농부가 되겠다. 우리 옥상에서 흙종 갖다 놓고 농사를 하겠다. 안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농사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 집 근처 농지원행에 있는 땅 100평이나 200평 정도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찾는 데는 농사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이거 5번 것 때만 정보가 다 있구나 이런 걸 알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맨 후에 농업기술이 있죠. 농업기술 이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농업기술로 들어가다 보면 병충해 정보라는 게 나와요. 제 머리 위에 지금 있죠. 병충해 정보. 그러면 이제 영농기술 여기서 이제 병충해 정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장목별 병충해. 여기에 저 끝에 물이 있는데 장목별 병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떤 병충해들이 있느냐. 논, 벼하고 관계된 거는 36가지 병충해가 이렇게 있죠. 뭐 갈색균, 핵병, 검은줄, 오갈병, 베르벨병이 다 있습니다. 저는 다 처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집 눈무늬병. 뭐 이상한 병들이 여기 다 있죠. 핵충도 있습니다. 요 밑에 내려가면 이제 논농사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벼멸고 벼멸고 해충, 이건 해충이네요. 벼멸, 뭐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또 해충도 무지막쩌하게 이렇게 뭐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콩. 저는 이제 콩 세알식, 세알식 아홉 군데 지금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콩하고 관계된 병충해도 32개나 있습니다. 32개. 그래가지고 뭐 검은뿌리 썩은병. 이건 검은뿌리, 뿌리가 금께 썩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준핵병, 노균병 해가지고 이제 뭐 쭉 이렇게 이제 해충들이 있죠. 해충도 여기 있습니다. 담배, 그새, 미납방, 명주, 달팽이. 뭐 이런 이제 미국 선녀벌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콩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저 이렇게 충, 벌레들, 그 병도 여기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옥수수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옥수수의 병, 그 다음에 해충 이런 것도 이제 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이걸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병충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런 병이 걸렸다 아니면 이런 해충이 있다 그러면 어떤 농약을 쓰라. 뭐 그까지도 여기 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저는 농약 쓰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쓴다고 그러면 정말 조금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화학비료를 쓴다고 그러면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쓰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농약이나 지금 온 세상에 농약, 화학비료 이런 걸 다 쓰다 보니까 나만 농약 안 쓴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유기농 농사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만 유기농하고 나머지가 전부 농약을 다 뿌리고 이러면 그 병충에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오죠? 그 유기농 한 대로 걸러옵니다. 왜? 거기는 농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로 와버리기 때문에 유기농 농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 농작물에 화학비료하고 이걸 다 쓰기 때문에 아예 쓰지 마라. 이거는 제가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농사를 망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생물을 한번 써보세요. 그다음에 화학비료 이런 걸 최대한 줄이고 조금 조금씩 몸이 모르게, 밭이 모르게, 땅이 모르게 조금 조금 줄이고 미생물을 한번 써보세요. 이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니면 집 옥상에서 아니면 집 근처에서 이제 100평, 200평이 땅 빌려가지고 농사를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니, 규모가 커질 수 있어요. 100평이 1,000평 될 수도 있고 1,000평이 1,000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내가 먹는 거, 내 가족 먹는 걸 하고 싶다고 그러면 우선 무조건 적게 해라. 조금 조금씩 절대 부담되지 않게 천천히 조금 조금씩 해라고 저는 또 그걸 주장을 합니다. 처음부터 뭐, 땅 1,000평 사고, 그다음에 뭐 농기구 사고, 뭐 사고 이래가지고 혹시나 한 번 하리라도 망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덜컹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있는데 보면 농업해가지고 내 돈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 많이 볼 수도 있죠. 근데 농사 안 팔려가지고 이렇게 막 올해도 안 팔리고 내년에도 안 팔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떨 때는 흉작이 들어가지고 팔 게 없어서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풍년이 들어가지고 풍년이 들면 뭐합니까? 가격이 폭락해 버리고 나면 오히려 땅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밭에 멀쩡한 농작물들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저는 어쩌든 적게 쪼매쪼매씩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길러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병충해. 병충해는 아까 농사로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돼요. 그 보면 5만대만 병충해가 다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럼 저거를 이겨내는데 농약으로는 절대 하지 말고 미생물로 해야 된다. 미생물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이걸 극화하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식물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우리가 살다가 병 안 걸리고 살 수는 없죠. 나 평생 살면서 감기 한 번 안 걸려서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진짜 한 만 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릴 때 나 뭐 이래가지고 설사병 만나가지고 며칠 고생했어. 감기 걸려가지고 뭐 좀 힘들었어. 그다음에 뭐 코감기 걸렸는데 뒤에 충릉증으로 가서 내가 수술했어. 그리고 뭐 이렇게 눈병장관 걸려가지고 뭐 이랬는데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고생했어. 뭐 이제 운동 같은 거 조금 많이 했더니 뭐 엘보우 걸려가지고 이래놓고 골프 좀 찼더니 뭐 허리가 또 삐긋하고 뭐 한시도 편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60년 정도 살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뭐 이러면 여기도 삐걱 저기도 삐걱 해가지고 그러니까 병하고 병하고는 우리들 삶하고는 뭐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제 무릎을 이렇게 조금 확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다쳤거든요. 그것도 정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비가 오니까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빈대떡에다가 막걸리를 한 잔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마트 가가지고 뭐 또 맛있는 거 좀 사들고 집에 와가지고 한 잔 더 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맨홀에 탁 넘어졌는데 무릎이 거기 확 부딪히 부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뭐 제가 한 1년 반을 고생을 했습니다. 1년 반을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야 뭐 뼈 부르지도 며칠이면 다 붙어버렸죠. 젊었을 때는. 근데 이 나이가 들고 하니까 무릎 조금 확 헹궈가지고 1년 반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처럼 내가 젊고 건강하고 혈기왕성하면요. 의지근한 병이 오더라도 감기 같은 거 걸리고 이래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아침 되면 낫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감기 걸리면 그냥 뭐 한 일주일씩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몸이 기력이 떨어지면 기력이라는 게 혈기가 떨어지는 거죠. 혈기가 떨어지면 작은 병이 또 다른 병을 또 부르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고 그게 또 오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식물도 똑같아요. 식물도 만약에 지가 건강하면 뭐 감자니 뭐 콩이니 뭐니 할 거 없이 지가 건강하면 어떻게 되죠. 의지간한 병 중에 다 오더라도 지가 다 망하냅니다. 전부 막아내요. 그 옥수수 있죠. 옥수수. 옥수수가 미국 같은 데는 옥수수 병충해로 인해가지고 뿌리를 갉아먹는 병충해가 있대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한 해 10억 달러 정도 손해를 본답니다. 그 병충해 때문에. 근데 야생 옥수수 있죠. 야생 옥수수. 야생 옥수수는 병충해가 없대요. 왜냐면 야생 옥수수는 그 병충해를 스스로 망아내는 그런 그게 있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밭에 뿌리고 하는 미국 같은데 그 옥수수들은 전부 계량종입니다. 그래가지고 때깔도 좋고 잘 크고 뭐 이렇게 다 좋은데 그 병충해를 망아내는 그런 그게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한 번 병충해들이 오고 그러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를 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유전자 조작하는 또 그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옥수수 이렇게 농사를 하고 그러면 그건 또 먹으면 안 된다. 뭐 베리베 그런 이야기 다 있습니다. 그것처럼 식물도 지가 원래 건강하고 야무지고 싫으면요. 어지간한 병충해들은 지가 다 막아 냅니다. 근데 사람도 내가 뭐 20살 때 30살 때 이때는 뭐 돌도 제가 씹어 먹었거든요. 돌도. 뭐 두둑하고 돌인가 보다. 뭐 그냥 밥하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배탈 내려고 못하고 하니까 뭐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상이 없어요. 지금은 돌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가야 됩니다. 지가 가시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돌 못 씹어 먹어요. 좀 단단한 거는 고기 같은 것도 좀 질기고 단단한 거는 먹기 싫습니다. 꼭 씹어야 되니까 아파요. 이빨이 아프다. 이게 아구가 아픕니다. 옛날에는 뭐 꽉 끓는 게 또 그냥 뭐 전부 다 됐는데 그래서 사람도 야무지고 싫어하고 건강할 때는 병 안 걸린다. 그런데 식물도 야무지고 싫어하고 건강하면 병 걸릴 거 없다. 그러면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는 건강한 사람하고 안 건강한 사람하고 뭐가 차이 나죠? 그렇죠.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야무지인 걸 우리는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체 오장육부가. 그러면 식물의 오장육부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전부 뿌리에 집중돼 있습니다. 식물은. 그래서 식물은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야무지고 싫어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에 병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뭐 이은병 전은병이 있어도 뿌리가 튼튼하고 야무지고 싫어하면 그거 다 병 나사집니다. 자 제가 식물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사실은 잘 못 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설명이 리얼할 것 같아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 대신 황사람 박사는 무지 그림을 잘 그려요. 이렇게 턱턱턱 그리면 그냥 뭐 그거 자체가 예술품입니다. 자 이게 식물이 나무를 하나 그리는데 식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뿌리가 튼튼하면 여기에 아까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중에 뭐 해가지고 이제 감자 하나만 해도 열몇 개씩 있었죠. 그죠. 그리고 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서른 몇 개씩 있습니다. 이런 게 아무리 병이 있어도 뿌리가 야무지고 싫어하고 건강하면 어떻게 되죠. 저 병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병충에 좀 있어가지고 그 이파리 몇 개 뭐 좀 찍찍찍찍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생겨도 그 식물이 지가 알아서 그 이파리만 싹 떨어뜨립니다. 땅에다가 거기다 영양분을 안 줘가지고 딱딱 떨어뜨려가지고 병충에를 해결해요. 이 뿌리가 튼튼하면 튼튼하고 야무지고 싫어하면 해결합니다. 그런데 지가 뿌리가 야무지고 싫어하지 않고 하면 그 병충에 식물병 그 다음에 식물 깔아먹는 충 벌레한테 지만 잠식당하는 게 아니고 지만 이렇게 깔키는 게 아니고 지 옆에 있는 동료들도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다 공격을 당하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그리고 병충에 확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원인을 구별을 했습니다. 사람도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 걸리고 뭐 걸리고 심지어 뼈 부러지도 며칠이면 떡떡떡 붙어가지고 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든다든지 오장육부가 위가 안 좋다, 간이 안 좋다, 폐가 안 좋다, 뭐 어쩌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막 그냥 이제 약간 조그만 병 같은 거 걸리더라도 그게 막 옆으로 번져가지고 합병증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약을 한번 병충에 생기면 여러 가지 농약이라는 게 뿌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무슨 병 걸렸다 병충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약을 뿌려요. 요것도 걸렸다 그러면 요거 뿌려요. 요거 뭐 무슨 병 걸렸다 보면 요거 뿌리고 요거 벌레 생긴다 그러면 요거 뿌리고 그러면 약만 해도 농약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한 대여색까지 쳐야 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만약 위가 안 좋다 그러면 위장약 먹어야 되죠. 간이 안 좋다 하면 간장약 먹어야 되죠. 뭐 어깨가 안 좋다 그러면 비타민 E인가? 뭐 그거 먹어야 되죠. 관절량 걸던 관절륜약 먹어야 되죠. 편도 걸리면 편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보면 여기 아프고 저게 아프고 여기 아프고 이러면 약만 한옥국입니다. 그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밥 안 먹어도 약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도 똑같습니다. 병충에가 한 개만 생깁니까? 안 그렇습니다. 요거 생기면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계속 뿌리가 약하니까 야무지지 않으니까 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병 생기고 저병 생기고 하면 내내 그냥 한 달이 멀다 하고 농약 뿌려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야무지고 실한 사람들은 병 걸려도 털털 해가지고 그냥 딱 하나만 먹고 나면 다 낫고 이러는데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하고 이러게 되면 약만 해도 한옥금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야 이거 식물 뿌리만 야무지고 실하면 되는구나. 이 뿌리 뿌리만 턴털하면 되고 사람은 오장육부만 턴털하면 되는구나. 오장육부만 턴털하면 건강해지는구나. 건강해지면 어지간한 병 우리가 병 안 걸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병 없이 한 평생을 나 병 한 번도 안 걸리고 살았다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병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병으로 안 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병으로 안 도지고 털털 털어날려고 하면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오장육부가 튼튼한다고 하면 일단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똥 잘 두고 잠 잘 자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밥을 잘 먹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기를 한 개 더 먹고 그다음에 몸에 좋은 거 한 개 더 먹고 영양제 같은 거 한 다섯 알씩 한 개 더 먹고 그게 잘 먹는 겁니까? 아무리 그런 걸 여러분들이 먹더라도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이섬유 같은 걸 잘 먹으면 장이 좋아지는데 식이섬유 여러분들 듬뿍 먹으십시오. 소화 안 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인체가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럼 식이섬유를 소화시키는 게 누굽니까? 그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미생물입니다. 장내 미생물이에요. 미생물들의 도움을 입지 않으면 식이섬유가 있어야지 장이 건강해지고 턴튼해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비타민 여러분들 좋다 해가지고 다섯 알씩 열 알씩 먹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먹어봤자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밥 이런 거 많이 먹으라. 이따만큼 먹으면 뭐합니까? 소화를 못 시키면 오히려 쥐가 차버립니다. 우리가 소화를 하려고 하면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운이 없으면 소화도 못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중환자실 가보십시오. 혹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는 옛날에 나 아는 분이 중환자실에서 가봤는데 못 먹는데 제가 죽을 사과에 갔습니다. 죽도 못 먹습니다. 중환자들은 죽도 못 먹어요. 왜? 지력이 없으니까. 기력이 없으면요. 죽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죽 한 숟가락 뜨고 참 있습니다. 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의 나무의 식물의 3대 요소 질소인 칼륨인가? 3대 영양소가 있대요. 그거 다 뿌리주면 뭐합니까? 그거를 소화, 이 뿌리가 소화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뿌리가 그걸 소화, 흡수를 시키려고 하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옆으로 잘 퍼지고 튼튼하려고 하면 지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내 장이 들어오는 모든 음식을 다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장 내 미생물들이 소화의 상당 부분을 도와줍니다. 이 미생물들이 인간이 먹는 그 음식들 그거를 소화를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은 그 많은 거 5만 그대만 거 다 먹잖아요. 그거 전부 소화 못 시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이 나무 밑에 뿌리에 뿌리 지 혼자서 이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소화를 시키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의 어떤 식물학자가 미생물학자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뭔가 하니 뿌리 식물의 뿌리 옆에 붙어있는 미생물들이 억수로 많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수지산균근균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수지산균근균이라고 합니다. 뿌리에 붙어 사는 균들이에요. 이 균들이 뿌리가 땅 속에서 잘 자리를 잡고 영양문들을 잘 찾고 그 영양문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수지산균근균이라는 뿌리에 붙어 사는 균들의 균종입니다. 그런데 그 균들은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다는 것은 도저히 셀려야 셀 수가 없습니다. 개들이 그 이를 도와줍니다. 그 이를. 개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뿌리는 절대로 땅 속에서 그렇게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들이 그거를 도와주는데 공짜로 도와줍니까? 아니죠. 공존을 합니다. 공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수지산균근균의 도움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성화가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영양분들이 이파리로 올라가가지고 이파리는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통해서 당단백질,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 영양분을 쥐가 먹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40% 이상을 다시 이 미생물들한테 먹이로 주는 겁니다. 미생물들은 미생물들 먹고 사는 게 당단백질이거든요. 그걸 또 먹으면서 또 쥐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는 점점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튼튼하게 되는 거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장래 미생물들한테 좋은 먹이를 주는 거예요. 좋은 먹이가 뭡니까? 대법은 식물성이에요. 식물성. 그 식물성, 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게 대부분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을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음식들, 좋은 먹이들을 이 안에 막 주면 장래 미생물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실하게 얘들이 이 안에서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그걸 갖다가 전부 영양분을 잘 소화, 흡수시켜가지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또 우리 건강해지면 또 미생물한테 좋은 먹이를 주죠, 환경을 주죠 이렇게 계속 선순환을 하면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불량식품만 먹을래 불량식품이라는 거는 어떤 미국의 신문기자가 그걸 했습니다 햄버거, 햄버거 콜라를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100일을 먹어봤거든요 그 100일 먹기 전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패스트푸드, 증크푸드, 쓰레기 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한두 번 먹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것만 아침, 중심, 저녁으로 100일을 먹었더니 100일 되기 전에 기자가 실험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실려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라면 좋죠 야식으로 라면 끝내주죠 국물만 또 끝내주죠 근데 그 라면을 여러분들 아침, 중심, 저녁으로 해가지고 100일 먹어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런 음식들을 내가 계속 먹으면 장래 있는 미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미생물들이 있겠어요? 완전히 엉망치창이 되는 거죠 건강한 애들은 난 못 살겠다 하고 그냥 병들고 나자빠지고 그럽니다 여기에 또 그 나쁜 음식들만 좋아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확 사라져가지고 먹고 나면 빵구를 끼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막 붕붕 뭐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장래 미생물들이 엉망치창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간한 거 먹어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럼 땅에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물한테 여러분들이 좋은 먹이를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화학비로 뿌려, 농약 뿌려 뭐 이쪽에 병 생겼다고 또 그 농약 뿌려, 이거 뿌려, 이거 뿌려, 뿌려 막 계속 농약도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12번 막 채 뿌리고 나면 그 농약이 뚝뚝 다 떨어져가지고 이 뿌리한테 뿌리에 있는 미생물들한테 좋은 먹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라면을 100일 먹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해가지고 계속 농약하고 질소, 화학비로 같은 걸 뿌리게 되면 이 식물, 요 안에 있는 미생물 입장에서는 불량 식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럼 병이 더 생깁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병이 더 생기고 뿌리가 약해지면 병충이가 더 생기고 끝없는 악순환이 있죠 사람이 라면 계속 먹고 햄버거 계속 먹으면 이제 몸에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세포들도 기력이 없고 장래 미생물들도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병이 다 더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뭐 니하고 다르고 식물 다르고 사람 다르고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사람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건강한 음식이 어디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땅에 건강한 음식을 하려고 하면 그 땅에 있는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 뿌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야무지고 싫어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 뿌리 근처에 붙어있는 그 수많은 미생물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럼 걔들이 건강하려고 하면 우리가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 이런 거 뿌리가지고 걔들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만 계속 100일 동안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까? 사람도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 건강 안해지는데 식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여기 가서 어떨 때는 좀 좋은 거 먹을 때도 있는데 식물은 주는 것밖에 못 먹잖아요 1년 내내 농약 뿌리고 화학비료 뿌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뿌리가 건강해지고 그 옆에 있는 미생물들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5만 대만 병이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병이 생겼다 해가지고 무슨 농약 뿌리고 뭐 병이 생겼다 해가지고 무슨 화학비로 뿌리고 이렇게 당장 안 할 수는 없죠 당장은 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안 하면 농사가 완전히 망치지니까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자는 겁니다 조금 조금 줄여 나가고 그리고 미생물들한테도 뿌리에 붙어 사는 미생물들한테도 조금씩 조금씩 좋은 것들을 추자하는 겁니다 사람도 갑자기 라면 안 먹고 햄버거 안 먹고 뭐 이러면 아니 그 맛있는 라면하고 햄버거를 안 먹으면 갑자기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두 끼를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음식을 먹으면 한 끼 정도는 그렇게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있잖아요 밥하고 된장찌개하고 깁치하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건강한 음식이고 그게 바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햄버거에다가 라면에 계랄 풀었다 해가지고 영양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 한 끼 먹는다고 그러면 하나 먹는다고 그러면 두 끼 정도는 제대로 된 음식을 우리가 먹자 그리고 농약도 농약하고 화학비료 안 뿌리고 농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 좀 뿌리더라도 너무 미생물들 못 사게 하는 부분은 그런 걸 조금씩 줄이 나가자 이게 저희들 주장이죠 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문 농업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생물 발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 먹는 음식 저희들이 식초 만드는 레시피만 해도 380까지 넘게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건 전부 발효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장아찌이 있는 것도 100개 넘게 우리가 발효실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발효실험한 거 10년 동안 발효실험한 건 말도 못합니다만 그 실험이라는 게 전부 다 돈이 그런 걸 통해서 미생물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미생물하고 그 식물과 그 미생물 발효 재료가 식물이잖아요 그 식물과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걸 저희들은 수없이 봤습니다 그걸 이번에는 땅으로 흙으로 실제로 식물한테 이 미생물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한 100개 정도를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 말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고 이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배경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조금 있으면 실감을 하게 됩니다 기초 지식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이 다음에 다른 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 농사하고 싶은 걸 가지고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다 이거 놓고 이만큼 이만큼 해가지고 며칠 이렇게 발효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될 때도 있죠 중요한 건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태비를 만들어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병충해를 없애는 걸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10가지 100가지로 응용을 해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기초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딱 그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연은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고 우리가 예측 못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의 중요성을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농사, 제가 강랑콩 한번 초등학교 때 심은 거 하고 지금 세 알씩 아홉 개 심은 것 밖에 경험이 없어요 농사 경험이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농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생물에 대한 배경 지식이 그래도 다른 분들 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하는 거고 실제 여기에 황새난 유인균 할 때 황새난 박사가 제 와이프입니다 원래 주진공은 뒤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거 떠들고 100개 정도 떠들고 이러면 뒤에 황새난 박사가 실제로 땅에서 흙에서 미생물들의 역할 그리고 식물과의 관계 또 그게 어떻게 응용이 되고 이런 걸 다음에 한번 강의를 이렇게 직접 할게 하는데 이제 원래 이 박사들은요 뭐 좀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쉽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실험과 데이터 그 다음에 결과 그걸 다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이제 박사고 저처럼 이제 뭐 이렇게 좀 덜렁거리는 사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덜렁거리고 이러다가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진짜 박사는 황새난 박사다 그리고 황새난 박사가 곧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낯을 식물 실제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응용하고 뭐 이런걸 실제로 말할 다 이렇게 낯을 때가 조만간에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냥 막 매일매일 그냥 어허 이렇게 이제 도터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경진식이 제가 방금 쫙 밑에 까란 거 이걸 알아야지 그 말을 듣고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배경진식이 하나도 없으면 그 말 들으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죠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막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 건 억수로 많은데 말이 입에 계속 맴돕니다 뻑뻑거리고 막 열거든요 내일은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